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아주머니, 이 음식 매워요? 네, 조금 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이 음식 매워요? 네, 조금 매워요. 12번 민수 씨, 야구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축구가 좋아요. 민수 씨, 야구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축구가 좋아요. 13번 저는 방학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수미 씨는요? 저는 고향에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요? 저는 방학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저 행복 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은행 있지요? 은행 뒤로 가세요. 은행 뒤로 가세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요. 16번 식탁이 무거운데 같이 좀 들어 줄래요? 식탁이 무거운데 같이 좀 들어 줄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탁이 무거운데 같이 좀 들어 줄래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보기 편지를 써요? 네,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써요? 네,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수미 씨, 내일 출장 가지요? 잘 다녀오세요. 아침 아침에는 회사에 올 거예요. 저녁에 출발해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내일 봐요. 아침 아침 18번 18번 저 식빵은 없어요? 네, 다 팔려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면 돼요? 네, 다 팔려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면 돼요? 3시쯤 오시면 됩니다. 19번 수미 씨, 미영 씨 결혼식이 7시지요? 이제 가야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갈까요? 차를 가지고 갈까요? 거기 거기 너무 복잡하니까 지하철로 가는 게 어때요? 그래요.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지하철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미영 씨 결혼식이 7시지요? 네, 네, 이제 가야겠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갈까요? 차를 가지고 갈까요? 거기 너무 복잡하니까 지하철로 가는 게 어때요? 그래요.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지하철로 가요. 20번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서 5천 원 할인되었습니다. 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서 5천 원 할인되었습니다. 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민수 씨,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았어요? 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생각 있어요? 박물관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고 싶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생각 있어요? 박물관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고 싶네요. 사물관의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어요? 이게 дужеun availability 도는중이에요. effort drinks wins, ass onze rattling 많아 Fame. 야ac긴 하나를 찾은 시간이에요.